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심으로 5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만이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내 하루에 힘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콤파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줄 믿사우니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팔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우셨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연유로 우셨습니까? 어떤 분은 최근에 눈물 흘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눈물이 참 메마른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우는 것만이 우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시원하게 눈물 흘리고 나면 감정도 개운해지고 마음도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만큼은 실컷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만큼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이 당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울 일이 너무 많았죠. 크게 세 번 울었을 것이라 축축을 해보는데 먼저 예수님 잡히실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놀라고 울었을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슬퍼서 울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시신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마리아가 단순히 예수님 시신이 사라져서 운 것은 아닙니다. 11절에 보니 이미 오면서부터 울고 있었고요.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었습니다. 막상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불현듯 머리에 누군가 시신을 치웠거나 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서러워집니다. 마침 두 천사가 있는데 마리아에게 물어보죠. 어찌하여 우느냐? 마치 울 일이 없는데 왜 울고 있느냐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또 한번 물어보시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 일도 없고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서 있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도 이 마리아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눈물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듭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더 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현실이 왜곡되어 보여집니다. 작은 이유로 울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세상 다 산 사람 마냥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픈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더 나아가 인간의 나약함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본질을 바로 보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눈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은혜의 지경을 눈물을 닦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아 흘리는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뒤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울 때 울더라도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반전의 역사를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고 흘렸던 눈물이 멈추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울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어려운 현실에 낙담하여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나약한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환경이 절망스러워서 울고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그 눈물을 멈추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바뀔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프기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따르던 제자들도 핍박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베드로 역시도 부르심받기 전의 자리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패배라고 믿었던 십자가 사건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소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인간의 발목을 붙잡던 죽음을 영적으로 이기셨고 이로 인해 영원한 형벌이 나는 인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눈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나는 패배했을지언정 나는 실패했을지언정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그걸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멈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신 주님 앞에 눈물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좌절스러운 현실과 어려운 문제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눈을 돌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일어나 달려갈 이유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죽음 후 제자들에게 가장 좌절스러웠던 질문이 아마도 Now what? 이제 어쩌지? 이 질문이었을 겁니다. 항상 이끌어주시고 답을 내려주셨던 주님이 옆에 안 계시다 생각하니 앞이 캄캄한 것이죠. 사람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잡이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앞에 낙담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일어나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깊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리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할 일이라 생각해 예수님 시신이라도 제대로 장례하고 싶었는데 그 시신마저 사라졌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울면서 뭐라도 하는 것과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날 이유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목적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나갈 동기가 생겨났습니다. 달리다 보니 눈물이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이 뜹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 꼭꼭 걸어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그 순간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나갈 이유와 목적이 생긴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서면 울 일이 없습니다. 물론 감격과 감사의 눈물은 예외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울 시간이 없습니다. 꿈꾸고 소망하고 바쁘게 일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는 것은 너무 많이 자신과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에 집중하고 나를 집어삼키려는 환경의 문제에 눈이 가 있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을 돌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갑니다. 답이 내려진 문제에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더해질 뿐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어나 달려나가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 손길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